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양도차익 지난번에 실지 거래가익으로 구하는 방법 배웠네요 자 실지 뭐를 적어라 양도가액 자 오늘은 307페이지 입니다 자 양도가액이 실지 거래가액이 있다 그러면 실지 거래가액을 적고 그 다음 취득가액도 동일 기준이죠 실지 취득가액을 적고 요렇게 그 다음 실지 비용 뭐를 적어주면 되나요 보유 중에 지출한 거 자본적 지출액 그리고 처분 중에 지출한 거 양도비용 그러면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뭐라 그런다 필요경비 양도가액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 세 가지에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 자 뭐를 알아야 돼요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공제 받는 거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공제 못 받는 거 자 근데 이제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이 안되네요 확인이 안될 때는 무슨 방법을 쓴다 그랬나요 추계 방법 그 다음 실지 취득가액을 써놓고 반드시 여기에서는 뭐를 해야 돼요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추계 방법에 의한 뭐가 나온다 양도차익 그럼 우리는 확인이 안되면 순서를 알아야죠 순서 양도가액 순서는 뭐라 그랬어요 매매 사례가액 확인이 안되면 감정가액 감정가액 확인이 안됩니다 감정가액도 확인이 안되면 그 다음 기준시가 순서 그 다음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되면 순서 순서가 뭐다 똑같죠 순서가 뭐에요 매 감 환 기 매매 사례가액 확인이 안되면 확인이 안되면 확인이.'' vlog Sig 취득가액 그래도 확인해야 안되면 기준시가 그래서 취득가액 순서는 뭐다? 매감환기 그래서 환산취득가액은 기준시가 비율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환산가액은 취득가액이만 쓴다. 양도가액은 안 쓴다. 그래서 우리가 추계 방법을 할 때는 반드시 필요경비 뭐를 해줘라? 계산공제 공식이 뭐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 물건별 공제율, 부동산 3%죠? 미등기는 0.3%. 그래서 예를 들어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1억이다. 등기됐다. 부동산은 3% 미등기는 0.3%입니다. 그럼 1억의 3%면 계산공제액은 300만원이다. 그래서 계산공제액은 어떨 때만 쓰는 거다? 추계 방법에 의할 때. 307쪽. 양과로 5번. 실제 거래가액의 특례. 배우자 증여 재산이 된 2월 과세. 이거 뒤에서 배우죠? 법이 바뀌었어요.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해서 5년을 10년으로 수정해 주세요. 10년으로 법이 바뀌었다. 10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의 좀비수로부터 증여받은 토건 특 취득권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누구 취득가액을 적어라?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어라. 양도세 못되어 먹게끔. 그래서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의 좀비 속에 증여당시가 아니라 취득당시로 한다. 그 다음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에서 납부한 증여세. 증여세는 안 돌려줍니다. 안 돌려주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포함만다. 무슨 뜻이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를 내주네요. 자, 그 다음 2번.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안 했다. 그럼 안 하면 정부가 세금을 결정할 때는 뭐를 보고? 등기부에 기재된 실거래가액을 보고 양도세를 결정합니다. 신고를 안 했다. 무신고. 등기부에 기재된 밑줄 그어요. 거래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확정하여 그러면 안 돼요. 엉터리도 있기 때문에.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익을 결정할 때 있다. 추정하여. 그래서 다만 납세지관할 세무사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에 기재가액이 실거래가액과 차이가 있다. 엉턴이다. 그럴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차이가 있을 때는 실거래가액으로 구하게 되겠죠. 조사가 들어가서. 그 다음 3번. 상속 및 증여재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결정할까요? 상속 중에는 취득가액이 제로잖아. 제로니까 어떻게 한다?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에는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등기일 현재 그러면 안 되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평가한 가액을 뭐다? 실지거래가액으로 합니다. 평가를 합니다. 상속 증여받으면. 그래서 상속 증여일 현재. 평가한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 그럼 이제 실지거래가액의 특례. 취득가액입니다. 그래서 반과로 2월과세는 누구 취득가액을 적어라?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액을 적어라. 그 뜻입니다. 네 번째 줄.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에 취득 당시 가액. 그리고 2번.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무신고하면 취득가액을 어디꺼를 적어라? 등기부에 기재된 실지거래가액을 추정해서 적어라. 추정해서. 단 이 엉터리 추정한 금액이 등기부에 기재된 금액이 엉터리죠? 엉터리는 어떻게 한다? 밑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실지거래가액이 차이가 있을 때는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적지 않고 세무서장이 뭐다? 확인한 금액. 즉 실거래가액을 적으라는 뜻이네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1번입니다. 2월과세는 5년이 아니라 10년. 강화시켰어요. 양도세를 못 뛰어먹게끔. 그래서 우리가 가족 간에 증여할 때는 몇 년 이내 팔면 안 된다. 이제는 10년 이내 팔면은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적는다. 5년 하면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 308쪽. 드디어 이제 뭐가 나온다. 추계 방법. 추계 방법 나와있네요. 양도차익은 양도 당시 추계결정가액. 추계결정가액. 그래서 취득 당시 추계결정가액. 순서로 적는 거예요. 순서 매감기. 매감환기. 적으면 반드시 옆에는 뭐를 해줘야 된다?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하세요. 박스가 식입니다. 자, 그래서 추계결정은 어떨 때 쓰는 거다?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서 자산이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 밑줄 그어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추계 방법을 쓴다. 순서. 그래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순서가 뭐다? 매감환기 기준식가 추계조사여 결정 또는 바르게 고칠 수 있다. 경정. 그래서 추계결정사유가 나와있네요. 박스 1번.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거래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명서류가 없거나 미비할 때는 추계 방법을 쓴다. 자, 그 다음 용어정리. 양과로 2번. 결정순서. 자, 결정순서네요. 일단은 오른쪽을 먼저 봅니다. 결정순서. 오른쪽 309쪽 동그라미 3번 상단에 양도가액 적용순서는 매감기. 취득가격 적용순서는 매감환기. 그래서 이 환산가액은 환산취득가액을 얘기합니다. 환산가액은 환산양도가액이 아니라 환산취득가액을 얘기한다. 다시 308쪽. 자, 용어정리. 자, 1번. 매매사례가액이 뭐냐. 그래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 밑줄구 전후 3개월. 6개월 하면 안 돼요. 전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가격을 우리는 매매사례가액. 결국 실거래가액이죠. 자, 그 다음 확인이 안 되면 감정가액. 그 다음 전후 역시 밑줄구어요. 3개월 이내에 당의 자산이 2개 이상 감정평가업자. 2개 이상 신빙성이 있는 거론 인정되는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는 네 번째 줄 감정가액의 평균액. 그런데 다만 밑줄구어요. 기준시가 10억 이하는 평균액을 안 씁니다. 그냥 받아. 전후 각 3개월 감정가액. 그럼 평균액은 기준시가 10억 원을 초과할 때만 평균액을 쓰고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는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감정가액으로 한다. 그래도 확인이 안 되면 중요한 게 나왔죠. 환산 양도가액이 아니라 취득가액. 그래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안 되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이용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다. 양도가액이 아니죠. 그럼 박스.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예를 들어서 5억 이다. 5억 이하. 자 그 다음 기준시가 비율로 나누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2억 이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1억 이면 2분의 1이죠. 2억 5천만 원. 이 2억 5천만 원을 뭐라 그런다. 환산 취득가격. 기준시가 비율로 나누는 겁니다. 안분한다고요. 자 그 다음 3번. 이렇게 해서 추계 방법을 쓰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필요경비 계산공제. 공식이 뭐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 자산별 공제율. 부동산은 3%입니다. 그래서 필요경비 계산공제 나왔죠?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하여 취득가에게 합산한다. 공식이 뭐다? 취공. 그래서 토지건물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 미등기도 해줍니다. 국내 것은 0.3%. 그 다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은 7%. 단 미등기는 1%. 그럼 나머지는 등기 대상이 아니죠? 취득 권리부터는 다 1%. 그래도 토지건물, 지상권, 전세권, 등기대님차권은 보다 등기 대상이므로 등기와 미등기로 구분한다. 그럼 출제되는 것은 토지와 건물 3%. 미등기는 0.3%. 그러나 국내 것만 하는 거예요. 국외는 추계 결정 안 합니다. 자 그 다음 어렵게 나왔을 때. 어렵게 나왔을 때. 고급강의입니다. 취득가액이 환산가액이다. 세부담의 최소화. 그래서 취득가액을 뭘로 적었어? 환산가액으로 적었을 때. 양도 차익을 최소화하는 방법. 즉, 양도세를 줄이는 방법이죠? 박스.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럼 축의 방법을 쓰죠? 그럼 축의 방법을 뭐를 썼어요? 매매사례가액 확인이 안 된다. 감정가액도 확인이 안 된다.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할 때만 이 법을 적용합니다. 그래도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 했잖아. 그럼 반드시 여기는 뭐를 해줘야 돼요? 뭐를 해줘야 돼? 필요경비계산공제. 필요경비계산공제 해줬잖아요. 그래서 환산취득가액과 필요경비계산공제 합계액이 예를 들어서 2억입니다. 그리고 실제비용을 뭐라 그래요? 실제비용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입니다. 실제비용. 이거는 축의 비용이고 그럼 이거를 합쳐보니까 3억이 나왔어. 그럼 양도가액에서 3억을 뺀다. 2억을 뺀다. 3억을 뺀다. 그래야 양도차액이 줄어들겠죠? 그래도 둘 중 비교해서 큰 금액을 뭐다 공제를 합니다. 양도가액에서. 그래서 환산취득과 필요경비계산공제 합계액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합계액이 이게 2번이야. 그래서 1이 2의 금액보다 큰 경우 적은 경우 적은 경우는 2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그래서 1번, 2번과 비교해서 큰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뭐다? 세부담의 최소화다. 양도차익을 구할 때 그래서 반드시 두 개, 두 개를 비교합니다. 이거 추계 방법에 의한 취득가액 필요경비, 실제비용,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이거는 3억이고 이거는 2억이다. 그럴 때 3억을 공제하란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310쪽 대표의 해제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는 부동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포인트가 뭐다? 추계조사 결정, 경정하는 경우로 틀린 것 1번,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확인을 요하여 필요한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비분이 미비될 때는 어떤 방법을 쓰라? 추계, 결정 방법을 써라. 그 뜻이네요. 그리고 순서는 뭐다? 매감, 환기, 순차 자, 그 다음 3번 매매사례가액은 뭐냐? 전후각 3개월 6개월 하면 안 되죠? 이런 거를 동일성, 유사성 감정가액도 뭐다? 전후각 3개월 그 다음 평균액이죠?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는 기준시가 얼마 초가? 12억 초가할 때는 평균액 12억 이하는 그냥보다 감정가액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환산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경우는 적용되지만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틀렸죠? 그래서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환산취득가액, 양도가액은 최근 거기 때문에 이해를 쓰면 되네요. 그래서 밑에 박스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원칙 실거래가액이 있다. 그러면 실제 양도가액, 실제 취득가액, 그 다음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실제비용이 필요경비에 포함되네요. 특례,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 인정이 안된다. 추계 방법, 순서, 양도가액 순서는 매감기 3번 X 환산가액은 쓸 수가 없다. 최근 거니까. 그러나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되면 매감환기를 적어놓고 반드시 필요경비 두 가지는 뭐를 해야 된다? 계산공제, 공시기마다 취득당시 기준시가, 물건별 공제율, 토지건물 몇 프로? 3% 미등기는 0.3, 이용권리 7% 나머지는 1%네요. 자, 이렇게 해서 추계 방법에 의한 것까지 쭉 해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 0.4번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추계결정 자, 실제 양도가액이 확인이 안된다. 그럼 추계결정은 매감기 그 다음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된다. 화살표 매감환기 그래서 환산가액, 가액이죠? 이거를 구체적으로 뭐라 그런다? 환산취득가액이라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환산가는 환산취득가액 적어놓고 반드시 계산공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건물 주택은 3% 공제율이 미등기는 0.3 지상권 등은 7% 미등기는 1% 자, 이렇게 해뒀네요. 자, 그 다음 4번 기준시가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공시가격 그 다음 주택은 개별 단독주택 공동은 공동주택가격 공시가격 그래서 공시가격을 기준시가라 그럽니다. 자, 그리고 건물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안가액이 기준시가다. 그래서 밑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자, 기준시가란 국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금액으로 다음과 같다. 다만 토지건물 주택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및 법에 의한 상업용 건물을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 밑을 그어요. 고시되기 전 취득 또는 양도하면 기준시가가 고시가 안됐죠? 그럼 어디 거를 사용한다? 직전 연도 거 그래서 직전에 기준시가에 의한다. 그래서 고시되기 전 고시되기 전에 사고팔면은 직전 기준시가를 이용한다는 뜻입니다. 자, 토지 자, 토지는 일반 지역은 보다 법률에 의해서 5월 말까지 발표하죠? 밑을 긋고 개별공시지가 이게 공시가격 기준시가입니다. 그 다음 지정지역은 개별공시지가에다 땅값을 올려야 돼. 그래서 국세청장이 정한 동그라미 배율 그러면 땅값이 올라가요. 그래서 토지는 기준시가가 두 가지 일반지역은 개별공시지가 지정지역은 땅값을 올려야죠. 투기지역 그래서 개별공시지가에다가 무슨 방법을 쓴다? 비율이 아니라 배율입니다. 자, 넘어가자고요. 자, 나머지는 필요없고요. 자, 건물 큰거 큰걸만 알면 돼요. 자, 건물 일반건물 자, 일반건물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은 제외 신축가격 구조용도 유치 그래서 매년 1회 이상 누가 산정한다? 국세청장이 산정고시안가액이 기준시가다. 자, 반과로 위반은 별 딱 붙여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정지역 투기지역이죠.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은 쭉 읽어보다가 포인트가 뭐다? 네 번째 줄 밑줄 긋고요.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 합쳐서 발표합니다. 투기관리를 위해서 일반지역은 건물 따로 땅 따로 기준시가가 산정되고 지정지역의 뭐와 뭐? 뭐와 뭐?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은 국세청장이 1년 이상 일괄 하여 산정고시한다. 자, 일반주택 자, 일반주택 법률에 따른 단독은 뭐라 그래요? 개별주택가에 공동은 공동주택가격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 이게 공시가격 지방에서는 시가표준액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기준시가 자, 고정도 자, 그 다음 양과로 4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대표적인 게 뭐다? 분양권 자, 분양권 여러분들 청약통장 다 갖고 계시죠? 지금까지 납입한 금액의 밑줄 걷고 여기에다 반드시 뭐를 더한다?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 뺀 금액 하면 안 돼요. 청약통장이 납입한 금액이 천만원이다. 피가 사천붙었다. 그럼 오천이 분양권에 대한 기준시가다.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빼내면 안 되죠? 그리고 5번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양도세에서 안 만들어요. 뭐가 등장한다? 상속세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양도세에서 사용한다는 뜻이고 자, 그 다음 어렵게 나왔을 때 수용 또는 경매되는 자산의 기준시가 특례 입니다. 다음 어느 하나 이당하는 가액이 토지 또는 건물에 밑줄 그어요.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 높은 경우 하면 안 돼요. 그 차액을 어디에다? 기준시가에 차감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그럼 1번은 어떤 금액이다? 협의 매수 수용되면 밑줄 그어요. 보상금액 그냥 보상금액만 동그라미 치고 자, 2번은 보다 국세 징수법에서 내부동산이 공매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당하죠? 그럴 때는 동그라미 공매 또는 경락가액 자, 이겁니다. 그래서 박스 첫 번째 줄 자, 경락가액이다. 경락가액이 5억이야. 그럼 이게 양도가액이라고요. 근데 기준시가가 6억이야. 6억. 그래서 기준시가보다 이 가격이 낮잖아. 낮으면 차액 차액을 어디에다 어디에다 차감한다. 차액 1억을 기준시가에 차감한다. 그러면 결국 5억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라. 그 뜻입니다. 박스 다음에 해당하는 가액 2번만 알아요. 경락가액 기준시가보다 낮다. 기준시가는 6억이고 경락가액은 5억이야. 그래서 기준시가가 낮아요. 경락가액이 낮다고요. 기준시가가 높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 그 차액을 어디에서 차감하라. 기준시가에서 즉 5억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예요. 경락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높은 경우 하면 안 돼요. 낮은 경우 그럼 차액을 어디에서 차감하라. 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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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은 경우 차액 이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314쪽 계산을 통해서 한번 해볼까요. 계산은 참 힘들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계산은 그냥 부담 없이 하시고 그래서 계산을 통해서 법 이론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대표 소득세법상 거주자 가합이 2013년 5월 1일을 취득하여 2020 3월 20일에 등기된 상태 건물이네요. 자료이다. 가비 양도세 부담을 최소화 기한 양도차 그럼 뭐가 기억나야 돼요?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가액으로 적고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이 나왔어. 합쳐서 2억이다. 그럼 이거는 축의 방법이죠? 그럼 실제비용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합쳐보니까 3억이야 둘 중 큰 금액을 빼주는 게 양도차익을 줄이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두 개 두 개를 비교해서 큰 금액을 빼라. 그래야 최소화 되겠습니다. 박스로 들어가죠. 취득과 양도 당시 실제 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럼 무슨 방법을 써야 돼요? 축의 방법. 자 두 번째 취득 당시 매매가액과 감정가액은 없으며 기준식가는 1억이다. 그럼 취득 당시 매매사례가액 없다. 없잖아요? 감정가액 없다. 그럼 뭐를 만들어라? 환산 취득가액을 만들어라 그 뜻이네요. 세 번째 양도 당시 매매사례가액은 3억 나왔네. 그럼 매매사례가액 1순위죠? 그럼 3억을 적어야죠. 3억 그리고 자본적 지출액 용도 변경화에서 개조비는 1억 4천 양도비 지출은 2천 그럼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는 합치면 1억 6천 이네요. 그럼 이해를 합쳐보니까 1억 6천 이야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취득가액을 적어야죠. 그럼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은 없다. 그럼 뭐를 만들어야 된다. 환산 최대가액을 만들어야 돼요. 만든 다음에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필요경비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해야 됩니다. 이걸 필수야. 필수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요. 환산 취득가액을 만들어야 되고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해야 된다. 그럼 환산 취득가액은 매매 사례가에다가 곱하기 기준시가 비율을 곱하면 되네요. 그럼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2억 이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1억 이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 분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 기준시가 비율입니다. 2분의 1 그럼 환산 취득가액은 얼마가 나온다. 1억 5천만원 2분의 1이니까 그 다음 필요경비 계산 공제는 공식이 뭐다? 취공 취득 당시 기준시가 1억 공제율은 등기된 건물 3% 그럼 필요경비 계산 공제는 300만원 이렇게 그럼 축의 방법에 의한 양도 차익은 1억 5천 800이죠 총 필요경비가 5천 300이잖아 그럼 3억에다 1억 빼면 2억 그리고 5천 300을 빼면 1억 4천 7백만 원이다 이렇게 이게 축의 방법에 의한 양도 차익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 나왔어요 양도 세 부담을 최소화하라 그럼 이게 1억 6천 이잖아 1억 6천 그래서 1억 5천 800을 빼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얼마를 빼야 돼요 큰 거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비용을 빼야죠 그래서 환산 취득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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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5천 800과 자본적 지출액 양도 양도 비약 1억 5천 큰 금액 을 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럴때는 1억 6천 을 빼면 됐네요 그럼 3억 에서 1억 6천 을 빼면 양도 차익 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1억 4천 그래서 이해가 답이 아니라 이거다 그래서 항상 최소화 방법이 나오면 뭐다 이해와 이해를 비교해서 큰 금액을 뺍니다 1억 5천 300 이 아니라 1억 6천 을 빼자 둘 중 비교해서 양도 차익 에서 양도 가액 등에서 큰 금액 을 빼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 입니다 자 그 다음 05번 자 고가주택 자 이거는 별 딱 붙여요 이것도 법이 바뀌었죠 여러분들이 요약집이 나오면 전부다 개정된 사항으로 강의를 합니다 그냥 부담 없이 고쳐주시고 결국은 이제 기본서가 끝나면 요약집 갖고 이제 승부를 걸어야 되겠네요 자 고가주택 1세대 1주택 입니다 집 하나 그 다음 비과세 대상에서 재배되는 고가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도 원리는 똑같아요 원조합원 얼마 9억이 아니라 법이 바뀌었죠 12억을 초과하는 모든 주택은 고가주택이다 12억을 초과하는 조합원 입주권 고가 조합원 입주권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9억원이 아니라 12억 12억 12억까지는 비과세 받고 12억을 초과하는 부분만 비율만큼 과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특공제도 똑같아요 그래서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다음 각호에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시기보다 12억까지는 비과세 12억 초과 부분만 과세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9억이 아니라 12억입니다 9억이 아니라 12억에 어떻게 한다 양도가에게 합계획에서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럼 오른쪽이 의미가 있죠 1번 고가주택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일반적인 양도차익에다가 12억 초과 부분을 따로 계산해야죠 그럼 어떻게 계산한다 양도가액 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12억 그러면 초과 부분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2번 고가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일반 전체장특공제에서 12억 까지는 비과세고 12억 초과 부분만 과세하죠 똑같다 원리는 양도가액 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12억 하면 초과 부분이 나온다 그래서 양도차익을 계산하거나 고가주택 또는 고가주합원 입주권 장특공제도 전체장특공제에서 12억 초과 부분만 계산한다 이거 공식이네 확인 예제 상당히 복잡하네요 다음은 거주자 국내 소재 1세대 1주택을 양도했다 양도 양도차익은 얼마인가 박스 취득 및 양도내역은 등기됐고 양도가액은 15억 익는 순간 12억이 넘어갔죠 고가주택 취득가액은 확인 불가능 그러면 취득가액은 추계 방법을 써야죠 그리고 기준시가 5억원 양도 당시 왜 기준시가가 나와 환산취득가액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 5천 계산이 복잡해서 안 돼요 수정합니다 3억 5천을 4억원으로 수정해 주세요 4억원 3억 5천이 아니라 4억원 그리고 양과로 입원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용은 1,700 주어진 자료 외에는 적용하지는 않는다 자 그럼 양도가액 나와있네요 얼마 15 마이너스 취득가액을 적어야죠 확인 불가능 그럼 추계 방법 순서 매매 사례가액 없죠 감정가액 없어 그럼 역시 또 뭐를 만들어라 환산 취득가액을 만들고 반드시 옆에 뭐를 해줘야 돼요 필요 경비 계산 공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양도차익이 나온다고요 자 그럼 환산취득가액은 양도가액 기준시가 비율로 환산하는 겁니다 그럼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5억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 5천이 아니라 4억으로 고치세요 4억 그러니까 환산 환산취득가액은 12억 그 다음 필요경비 계산공제 취공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4억 이라 그래서요 곱하기 몇 프로 등기 됐음으로 3% 3% 그러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공제율 3% 4억 3% 면 1200 이네 1200만원 그러면 총 필요경비는 12억 얼마가 나온다 1200 그럼 15억 에서 12억 을 빼면 3억 이 남죠 그럼 3억 1200 이 빼면 88 그러면 어떻게 나온다 2억 8천 800만원 이다 이렇게 1200 빼면 88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무슨 주택 이다 고가 주택 이야 그럼 일반적인 양도차액이 이렇게 나왔죠 그럼 12억 초과를 계산해서 비율을 곱해야 됩니다 반드시 일반적인 양도차액에다가 고가주택임으로 12억 초과만 과세합니다 공식이 어떻게 된다 15억 분의 15억 마이너스 얼마를 빼야 돼 12억 그럼 15억 중에 3억 만 계산합니다 그래서 15억 중에 12억 은 비과세 15억 중에 3억 3일은 3 3 5 15 그럼 20% 네요 그럼 20% 만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액이다 20% 282 16 282 16 17 22는 4 5 5760만원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해설과 관계없이 이렇게 하세요 이제 기출문제 풀이할 때 이 계산 또 합니다 그래서 20% 니까 28은 16 28은 16 7 22는 4 그래서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은 뭐다 5760만원 요 부분만 적어놓으라고요 요 부분만 답과 상관이 없다 개정됐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결국 고가주택은 12억까지는 비과세합니다 12억 초과 부분만 과세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두번째는 관산취득가액 등으로 적었을 때는 축의 방법을 할 때는 반드시 옆에 필수가 뭐다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한다는 것 자 잠시 쉬었다 진행합니다 자 그럼 1% 2% 5% 6% 6% 5% 6% 6% 6% 5% 6% 7% 6% 6% 7% 7% 7% 7%